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더운 가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서귀포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겠습니다.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텐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동부지역과 중산 간의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제주도는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라산에는 내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 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일요일 오전에 한라산 등반 계획하셨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북부와 남부지역 23도, 서부지역 22도, 산간지역 16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남부지역이 30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덥겠습니다. 서부지역 29도, 북부, 동부지역 28도 예상됩니다. 산간지역은 2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평년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내일 오후부터 차차 높아지겠는데요. 물결이 최고 4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제주도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해안으로 너울성 파도가 밀려와서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첫째 주 진검다리 연휴에는 비가 내리고 기온도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는 화요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수요일에는 낮 기온이 22도까지 떨어지면서 서늘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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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